오늘의 베테랑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필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나는 이번 섭외 기다렸다.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현장에 이 반응은 뭐죠? 이 반응은 거짓 반응인데. 거짓으로 나왔어요, 지금 장관님. 한중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뭐 걱정들이 참 많았었죠. 우리가 좀 생산이 많거나 민감한 품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양어 제외 대상에서 이렇게 양어 제외 시즌이 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달성 성공하셨습니까? 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 갖고 계십니까? 네. 돌 짓고 돌이 좀 그렇게 야문 돌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랬더니 전부 답이 간호하게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이 있었죠. 저 대목에서 좀 한마디 거들고 싶은데. 부족했구나. 저 대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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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